하나 올리고 하나 통화 죄송합니다 네 수고합니다 진짜 웃겨요 영웅도 씨 말하네요 대단하다 멋있다 진짜 대단하다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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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 Lindsay 그니까 저 노래 비바페이비 비바페이비 너라인데? 귀여워 중국까지 가서 사야돼? 근데 이거 혹시 더 오르를 치고 있어 조금은 뺨을 먹어봐 감사합니다 아, 이것들 못했어 나 맛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 친구들이, 저한테 맛있게 다행이다 시리즈의 영상 너라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너무 웃겨 죽겠다 안타고 있는데 저거 날려 보내려고지 아 나도 날려가 있었는데 아 귀여워 아 진짜 잘 떠올리셨는데? 잘 떠올리셨는데? 뭐야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요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! 오! 할렐루야! 와! 진짜 아이야. 그냥 모여서 있지? 한 번도 안 썼으니까 못 치는 거 아닐까? 아. 이렇게 못 치는 거. 하하 한 번 더 한 번 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잘 왔어 Your dynasty one who rules the winner 여러분 오늘 저희 음악진 cotichting 어려웠었나요? 네?! 킨van들 어려웠으섰으면 저희가 숙이고 있었으면 그냥 지를 왜 치고 있어요?! 지~~ worrying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팬본들에게도 기억이 남아서 더 좋지 않은가요? 얘네 뭐야? 제가 괜찮지 않아요?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희도 현욱이도 이러고 설명 상태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저번에 그래서 카메라 리허설 할 때 이래야 되는데 이랬던 적도 있고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아버지